남자, 파란색 남자 파란색 남자 남자친구 한 명 나와서 앞으로 나오기가 힘든가요? 아, 예 안 되겠다, 안 되겠다, 멀어서 안 되겠고 우리 핑크색, 핑크색 남자 올라오세요 그러면 어떻게 제가 좀 해드리면 좋겠어요? 팬들 소중하게 다뤄주시니까 저는 마음대로 핑크를 좀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되니까 알아서 알아서 연예인분이 본인을 안아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오, 돌려와라기 자, 그러면 모두와 함께 악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야, 이분 오늘 잠은 다 죽으셨네요 자, 많은 분들과 예 인터뷰를 하면 좋은데요 또 시간 관계상 여러분, 인터뷰하는 것보다 우리 여자친구의 노래를 더 듣고 싶지 않으세요? 네 이분들이요, 오늘 세 곡을 준비하셨는데 세 곡 다 불렀거든요 그냥 보내드릴까요? 네 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? 네 네 아 역시 우리 양산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 대단합니다 예 공연에 혹시 앵콜 준비가 되실까요? 아, 원래는 사전곡은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보셨으니까 아 저희가 준비되어 있는 곡을 한 곡 다 하겠습니다 하하하 어떤 앵콜곡을 준비하셨어요? 어떤 곡 준비했죠? 저희가 저희가 또 여자친구잖아요 네 여자친구 옆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? 네 그쵸? 그래서 저희가 TV 선배님들의 내 남자친구에게 저희 곡으로 재해석해서 준비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여자친구의 앵콜성 힘찬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